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기업의 IT 환경을 조금 더 빠르고 애자일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라는 이제 다양한 변수로 인해 대뇌의 불확실한 상황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현재 IT 업계의 변화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부분 혹은 데브옵스 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IT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패널과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의와 사례 그리고 트렌드 등을 얘기해 보므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계신 패널 분께서 먼저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D&B 세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경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MA 탄주, 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피보탈이라는 이름이었고요. 피보탈이 합병돼서 이제 VMA 탄주고요. VMA 탄주 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바쁜 상황에서도 계속 IT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이것들을 혁신하기에 연구하시는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은 애자일한 환경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박경표 에세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기업의 IT 서비스 구성 부분에 대해서 애자일한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심심착해 나오고 있는데 애자일한 환경이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아 예 애자일은 실은 최근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이제 애자일한 환경을 대부분 더 요구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MSA 아키텍처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애자일한 개발 환경을 진짜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는 현대의 그 현재에 있는 이 비니스 세계가 그거를 진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애자일 개발 환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은 애자일 개발 환경 전에 나왔던 그 이제 워터폴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있었던 개발 환경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해당하는 시점에 맞는 개발 환경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워터폴을 많이 썼는데 그 시기에는 실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누가 얼마나 좀 더 잘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잘 개더링을 해서 분석 설계 그 다음에 테스트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세상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는 게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개발 방법론이었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않죠. 제가 뭐 우리 사회자님한테 잠시 여쭤본다면 쿠팡이나 아니면은 GS샵이나 이런 큰 이커머스 사이트의 그 서비스들이 작년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매주 뭐 혹은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B2C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기 어려운 또 이제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실은 그 에지아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하고는 다르게 매일매일 또는 매주 그 다음에 매달 실은 작년하고 있던 그 사이트하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이트는 구성 측면에서나 실은 내부적인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완전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빠른 요구사항을 이제 반영을 하고 타임 투 마켓으로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지아일 이제 개발 환경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이제 요구사항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고정된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이제 이거를 세상에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내보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의 요구사항은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 이런 요구사항들이 필요할 거야라는 가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일단 개발을 빨리 그 다음에 오픈을 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서비스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를 판단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실패를 하면 다시 이걸 회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지아일 개발 방법론에서는 실은 투입된 이 썬큰코스트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회수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빠르게 타임 투 마켓으로 이렇게 디플로이 할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또 프레이머 그 다음에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AWS에 있는 매니저 서비스와 같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프레이머 그 다음에 이미 그냥 와서 빠르게 구현하고 구축하고 글루코드만으로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AWS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많은 서비스도 갖고 있고 API도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나요? AW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예 나는 인프라 팀이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밑에 있는 인프라 서비스를 위주로 코어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코어 서비스 위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타트업 같이 초기에 개발자 한 두세 분 데리고 이제 CEO분이 창업해서 나오신 그런 형태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인프라 구성팀이나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이 메리지먼트 관련된 팀들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 관련된 서버리스한 아키텍처를 많이 도입을 해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배포를 하시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에도 그 요소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오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김형태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경표 매니저님께서 에세이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애자이란 트렌드는 개발 방법론에서 먼저 분사가 됐고 실제 B2C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 방법론도 변화가 되고 있고 환경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벤더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기술만 준비가 된다고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팀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물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각 항목별로 기업의 애자이란 서비스 환경 구성을 위해서 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쿠팡 같은 그런 이커머스나 아니면 굉장히 게이밍 컴퍼니나 이런 데들은 보다 좀 애자이랄게 미리 가 있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업계들, 전통적인 업계들이라고 하는 제조나 아니면 금융 이런 것 같은 데는 애자일로 지금 가고 싶어하는 니즈는 굉장히 많은데 쉽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조직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듯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 애자일 팀을 꾸릴 때는 저희는 보통 이제 투 피자 팀을 갖다 꾸려라. 투 피자 팀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피자를 갖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팀 보통 한 여섯 명 정도 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사이즈의 팀입니다. 과학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가 가장 1대1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더 이상 1대1을 커뮤니케이션 다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작은 조직을 만드는 거고요. 그 작은 조직이 팀 내부끼리 이제 협업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제 리컬먼트를 갖다가 짧게 짧게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죠. 저희는 그 팀을 밸런스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밸런스되어 있는 팀이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이제 인원들은 이제 PM,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지만 이제 길게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저희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또 개발자, 디벨로퍼 있고 그 다음에 유저의 리컬먼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리컬먼트를 계속 녹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단순히 UI 디자이너가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유저를 대변해주는 그런 디자이너. 그 세 개의 롤이 합쳐져가지고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협업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그 짧은 주기로 애자일하게 나가는 이런 조직을 갖다가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팀원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사이클라지컬 세이프티라고 하죠. 편안하게 팀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라지컬 세이프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아마존에서 이미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구글 같은 데는 이걸 체크해보기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어느 팀은 성과가 좋고 어느 팀은 성과가 낮은 팀을 갖다 비교했을 때 과연 이건 어떻게 해서 이 팀들의 성과가 왜 다른 걸까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사이클라지컬 세이프티가 그 작용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사실은 내가 실패를 해도 이게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개발을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겠네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쉽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자일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짧게 주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금방 실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걸 알고 일부러 계속 실패하는 팀원도 있나요? 그런 문화를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프라이티를 갖다가 여러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이제 PM이 그거를 갖다가 프라이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고 그리고 꼭 실패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갖다 블레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지켜져야 되는 게 바른 문화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실패에 대해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혹은 2개월을 내가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발자분 혹은 PM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형태 상무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애자일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가 용인되는 그런 사이클로지컬 멘탈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문화적으로 팀에 녹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측면에서 좀 개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좀 준비가 돼야 될까요? 네. 일단 어플리케이션 쪽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아키텍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애자일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팀 5명에서 6명 이 정도 사이즈 팀이 이제 막 개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한 팀이 큰 어플리케이션을 다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럼 여러 팀이 아마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팀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다른 팀의 디펜던시가 많으면 속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보통 이제 권장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때 나오게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은 기존에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같이 배포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거를 갖다 나눠서 각계별로 알아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api로만 서로 디펜던시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속도를 각각의 밸런스 팀마다 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인터페이스만 지켜진다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배포할 때 보면 전에는 우리가 막 굉장히 큰 단위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월 단위 배포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1단위에도 여러 번 배포가 가능해지죠. 공통된 api만 있고 특정 api를 두 달 후 언제 데드라인까지 변경하지 않겠다는 룰을 두고 개발자분들이 자유롭게 그럼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두 달은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6개월 1년 정도 이 버전의 api에 대해서는 서로 다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api만 내가 깨지 않는다고 하면 안쪽에서 내가 구현 방식을 완전히 바꾸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플랫폼 관점에서도 사실 요즘은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운영팀이 이런 것들을 보안이나 어떤 특정 개발자분들이 좀 보안이나 기타 어떤 큰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적인 플랫폼을 잘 구축을 해준 기반 위에 좀 데브옵스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데브옵스의 개념을 보면 실제 개발팀이 배포나 어느 정도 어플리케이션 운영까지를 커버해주고 운영팀은 하던 거에서 굉장히 작은 플랫폼 쪽으로 뒷단으로 더 넘어가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작은 애자일팀을 굉장히 많이 꾸렸다고 하고 그들이 일 배포를 막 한다고 하면 그 수많은 배포 양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 뒤에 쪽에 있는 운영팀 쪽에서는 플랫폼 팀이라는 것을 만들고 플랫폼을 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무증단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스크립팅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는 배포만 시켰더니 플랫폼이 알아서 이거를 블루그린으로 무증단으로 배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계속 신기능을 쓰고 싶어 하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보안 패치가 JVM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JVM을 바꿔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배포 단위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걸 다 바꿔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더 포커스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플랫폼이 자동적으로 라이브러리도 바꿔준다든지 JVM도 패치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잡아주고 JVM이나 패치, 보안 이런 부분을 잡아주면 좀 더 개발자분들이 빠르고 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걸로 조금 느낌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팀과 문화와 기술이 준비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애자일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를 통한 어떤 리소스를 활용하면 좀 운영이 가능할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리소스를 운영하면 기업에 도움이 될까요? 박경표 SI님께 좀 여쭤보고 싶으신데요.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실은 제가 몇 번 고객분들을 만나서 돌아다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객이 스스로 갖고 있는 내재화되어 있는 스킬, 스킬셋.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현재 조직적인 구조, 사이즈 몇 분이 계신지 아니면 플랫폼 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런 조직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은 저희가 스타트업의 많은 분들이 AWS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실제로 세상에 디플로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실제로 팀 몇 면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거의 한 90%에서 80%에서 90%가 개발자분 그다음에 한두 분이 UI, UX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나 다이브 딥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고객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가볍게 내가 개발한 것들을 빠르게 디플로이하고 빠르게 서비스화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서버리스에 있는 람다라든가 아니면 서버리스 관련된 아테나 같은 걸 이용해서 대규모 어널리틱을 실제로 프로비저닝하지 않고 구현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 현재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어제 개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다. 그럴 때 이미 보통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프로레이셔널 팀 톤을 사업부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과연 서버리스로 하면 과연 내가 할 게 무엇이냐 이런 어떤 조직적인 컴플릭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약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실은 조직에 맞게 그리고 보통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퍼피시나 아니면 셰프 같은 프로비저닝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미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이브 딥하게 쿠버네틱스 관련된 EKS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좀 더 EMR 같은 약간 좀 클라스터군을 크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고객분들은 고객분들 나름의 상황에 맞춰서 AWS에 있는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매니지 서비스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그 리소스를 내가 소싱해서 바로 얹어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고객분들은 실은 샘플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하드 클러스터를 예전에는 커뮤니티 버전을 쓰신다 그러면 진짜 다운로드 받아서 1, 2 스크립트 만들어서 다 이렇게 디플로이하고 소환성 맞추는 이런 걸 진행을 하셨는데 그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개인의 공수,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과연 그게 개개인의 ROI를 따졌을 때 과연 그게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실은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버저닝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호환성 검토가 다 끝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ROI 측면에서는 고객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갑자기 격가지로 다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벤더사가 만든 서비스가 굉장히 수많은 개발자의 노력과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고 이용하면 되게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또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락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락깅이라는 개념으로만 볼 것인가 이런 이슈도 있는데 애자일과 벤더사의 락깅이라는 테두리로 봤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고객들이 이해를 하고 풀어가면 좋을까요? 애자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해당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나 피처들을 빠르게 세상에 내보내는 게 가장 큰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레드메이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거의 필수 불가결한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애자일 때문에 이런 비슷한 내용은 영국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게 몇몇 보고서가 있는데 실은 선택이 문제입니다. 락인이라고 표현보다는 저희 대부분의 매니지드 서비스가 현재 거의 디펙토에 관련된 커뮤니티 버전 엔진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프로토콜도 대부분 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원하신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의 다른 서비스나 또는 다른 벤더로 옮기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대신 현재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는 해당하는 AWS 최적화된 또는 해당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벤더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실은 ROI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괜히 뭐 이런 서비스를 내가 락인이 안 되겠다고 직접 만들고 빌드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벤더사가 이미 구축해놓은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사실은 이제 탄주팀과 지금 AWS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양사가 생각하는 그런 애자일한 서비스들의 전환에 대한 뭐 디지털 혁신 사례가 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요즘 DT라고 많이 하잖아요. D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탄주팀의 김형태 상무님께서 먼저 혹시 뭐 혁신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약간 전통적인 업계에서 있었던 혁신을 갖다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 모간체스, JPMC라고 불리는 혹시 은행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 거기 안에 있는 개발자만 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3만 명이 넘어요? 네. 와 3만 명이면 일반 그냥 대기업 수준의 그렇죠. 전 직원 사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만큼 계열사의 그냥 인원들을 포함한 게 거의 3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숫자의 개발자들을 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이제 DT를 갖다가 가려고 많이 노력을 이미 수년 전서부터 하셨고 그럴 때 이제 하신 게 이제 오픈소스를 갖다가 굉장히 추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원칙을 이제 만들었어요. 세 개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플랫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개발자들이 써야 되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툴링들. 이거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내가 스탠다드하게 줄게. 그 대신 너희 팀들이 원하는 거를 갖다가 이 안에서 픽해가지고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약간 깨알 같은 자랑을 드리면은 이 플랫폼은 저희 이제 탄주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컨테이너가 한 10만 개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대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워크로드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고 이제 프레임워크는 그쪽에서는 뭐 스프링이랑 리액트를 갖다가 써가지고 많이 했고요. 이제 그의 많은 이제 오픈소스 툴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사례인데 미공군 사례입니다. 미공군. 군대에도 뭐 이렇게 적용이 되는. 애자일관은 거의 이제 가장 먼 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공공계열에서도 또 군대 쪽. 이제 공공 사례인데 공공군에서는 프로젝트가 보통 수년이었고 10년 넘는 프로젝트도 많았대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그리고 그게 심지어 그만큼 진행되다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자일하게 풀어보고자 했었던 이제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급유기라고 하나요? 공중급유. 공중급유. 사실 그 미국 공군이 전 세계 여러 군데 많은 정찰기나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 24시간 이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이제 공중급유기가 가가지고 그들 비행기들을 갖다가 이제 급유를 해줘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워낙 전략 자산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만나서 이걸 최단거리의 적절한 시점에서 이걸 급유를 하고 다 빠지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돈과 사실 직결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고 여태까지 그들이 실제로 했던 걸 보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이트보딩으로 그렸습니다. 지도를 놓고 자 이쯤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매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했다 그래요. 굉장히 매뉴얼하네요. 굉장히 매뉴얼했죠. 그거를 한번 이제 에자일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었어요. 에자일한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어보고 외부 인사들도 좀 영입을 하고 저희 쪽 컨설턴트도 좀 들어가고 그쪽에 있는 이제 군대 안에 있는 또 개발자들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이걸 아주 성공적으로 런칭했죠. 수천만 불 정도 세이브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그 정도 세이브나 될까 그랬는데 이게 워낙 비싼 자산들이고 뭐 그래서 움직이는 게 그 비용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천만 원을 수천만 불 수천만 불 수천만 불을 절약한 거면 정말 엄청나게 절감을 해주는 게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베네핏을 제공한 걸로 좀 인식이 되네요. 네. 그리고 그 문화를 지금 이제는 받아들여서 이제 나오는 굉장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에자일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센터가 아직도 있어요. 에자일한 게. 굉장히 에자일이 실제적인 그런 어떤 원유나 이런 오일의 비용 자체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는 에너지에 대한 절약까지 이뤄내면서 굉장히 기업의 효율에 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다면 AWS 쪽에서는 혹시 뭐 디지털 혁신에 대한 또 비슷한 사례 혹은 다른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국 그 그 DOD 쪽 얘기를 말씀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DOD는 진짜 거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엔자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샘플을 말씀을 드린다면 영국에 있는 CYBG 은행을 좀 예시로 드릴 것 같습니다. CYBG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버진 머니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하고 이제 합작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금융권이었죠. 그래서 그냥 은행 일반 은행.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각 지점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나이, 성별, 그다음에 대기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패턴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가 워낙 다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개선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객 만족도나 아니면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동선을 좀 짧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IoT하고 한번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IoT를 통해서 나온 이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좀 더 다양한 어떤 좀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채택을 해주셔서 AWS IoT하고 그다음에 이제 AWS에 있는 어너리틱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CYBG 은행 같은 경우에 동선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나이대하고 그다음에 이 고객의 성별 여부 같은 걸 판단으로 실은 다양한 서비스를 또 제시를 하기도 하고 해서 고객 만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간 사례가 있는데 이게 실은 기존에 있던 은행권 같은 경우에 실은 IoT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고 어너리틱 인력이 있다고 해도 이제 정보계가 일반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계지 이게 IoT 센서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쉽게 분석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한 사례라고 해서 저는 이제 좀 적절한 애자일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은행에서 고객들의 성별이나 연령대 특성에 따라서 동선을 분석하고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을 개발함으로 좀 더 은행의 혁신을 이뤄낸 사례예요. 좀 고객의 그 기다리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 특히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이낸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더 다른 또 다른 세그먼트를 찾아서 계속 이제 융합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군대, 공군의 공중급유 설비 이것들을 애자일하게 혁신을 했다든지 은행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동선을 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더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혁신 사례라고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은행권이나 군,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는 뭐 이런 애자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처음에는 찾아보기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고 좀 느껴지는데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제 정말 애자일한 거는 더 이상 그런 하이텍 쪽의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기업 쪽에 계시는 한 회장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제조기업을 굉장히 전형적인 제조기업 그다음에 우리 공장 같은 데 들어가는 설비인데도 거기에서도 애자일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애자일 팀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애자일로 뭔가 해서 비즈니스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애자일이 일부분만의 섹터 뭐 그런 특정 인더스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분야건 사실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은 이제 애자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이쯤 되면 좀 고객분들이 많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뭐 MSA, MSA 하잖아요. 우리 MSA 가야 됩니다. MSA 이제 우리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무작정 도입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혹은 뭐 시간을 갖고 도입하는 게 좋은 것인가. 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런 뭐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이제 온프레스를 운영하던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고민을 한다면 김형태 상무님 먼저 혹시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요즘 MSA, MSA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IT 개발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니즈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MSA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게 굉장히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MSA라는 것이 모든 장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대신 그 장점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장점 에질레티라고 하죠. 그 원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는 건데 최근에 보면 트렌드 때문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고 이제 그게 최신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아키텍처라고 하니까 우리는 MSA로 갈래요. 그런데 그 MSA라는 것이 기존에 만약에 잘 바뀌지 않는 업무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그거를 쿠테어 MSA로 바꿔서 이제 많이 어차피 변경도 안 될 텐데 월배포로 해도 충분한데 그런 거를 바꿨을 때 얻는 이득보다는 굉장히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놔두시면서 아키텍처만 MSA를 만들면 배포를 기존에 하나만 해가지고 한 어플리케이션만 봤으면 되는데 이제 뭐 다섯 개를 봐야 된다든지 열 개를 봐야 된다든지 운영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조심을 하셔라. 그래서 정말 MSA를 갈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고르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드리는 게 첫 번째 제 조언이고 두 번째 조언은 저희한테 많이 물으시는 게 어떻게 얼마 몇 개를 쪼개면 좋을까요?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레가시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을 다섯 개가 좋을까요? 열 개가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 개발자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얘기하듯이 시장에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뭐 DDD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현업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이거를 개발자가 이렇게 둘이 일하는데 내가 여기 많이 개발했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만들게. 그쪽에서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면은 결국 원하는 우리가 진정한 MSA 장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뭔가 변경이 요구된다는 거는 보통 현업에서 오죠. 비즈니스에서 이런 기능 넣어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이 이런 식으로 쪼개면 보통 두 개를 다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업과 비즈니스를 충분히 나열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비즈니스 단위로 잘 쪼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합니다. 라고 했을 때 효율이 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효율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굳이 안 잘라도 되는 걸 잘랐다가 두 명이, 네 명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은 아키텍처죠. 그렇지만 이제 장점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에어리에서 쓰면은 너무나 좋은 아키텍처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하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까 저희 토크 초반부에 박경표 SA께서 디지털 네이티브한 그런 컴페니들 B2C 기반의 운영 업무를 하는 커머스 회사라든지 이런 빨리빨리 서비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팀도 굉장히 많잖아요.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이렇게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런 배포도 굉장히 자주 하고 배포 주기도 좀 불규칙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회사의 경우에 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좀 더 효율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회사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아키텍처로 보이고요. 금융권에서도 채널단, 앞쪽에서 실제로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했을 때 나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등은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원계에서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핀텍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데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능들이 많아질 것이고 뭔가 그거에 대응해서 빨리 바뀌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급히 뭔가가 허락이 되면 또 새로운 기능을 내놔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케이스에서도 사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아예 만들어 놓은다고 하면 뭔가 변화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겠죠.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제로 클라우드를 통한 MSA를 구축을 진행했을 때 뭐 이런 효율적인 진행을 통해 뭐 비즈니스나 기술적으로 좀 성공한 혁신 사례가 있을까요? 박경표 에세이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우리 탄주 쪽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제로 도입을 하신 여러 고객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성공하신 고객이 있고 실패하신 고객이 있습니다. 실패하신 고객은 MSA를 그냥 아키텍처하고 기술 관점으로 바라보신 고객분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도입을 하시고 운영의 복잡성이라든가 아니면 실은 이제 디버깅이나 할 때 보시면 과거에는 진짜 로그 하나만 보면 되는 거를 이제 다시 다 취합해서 보는 이런 진짜 복잡한 형태의 어떤 이런 복잡성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개별 서비스들의 완전성을 개별 조직이 담당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조직이 다섯 개의 컴포넌트를 담당을 하고 다섯 개의 컴포넌트에서 하나의 에러를 추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을 내부적으로 확실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입을 하시면은 실제로 어질러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큰 장점을 얻을 수 있고요. 실은 아마존 닷컴하고 넷플릭스가 가장 극명한 사례죠. 아마존 닷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기에 거의 모노리딕 구조로 되어 있다가 이거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현재로서는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만 해도 벌써 천 단위가 훨씬 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많이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도 정확히 그쪽 내부에서는 MSL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MSA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MSA를 운영을 또 잘하기 위한 나름대로 오픈소스 도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콜 같은 것들이 서로 서비스 간의 연결고리나 아니면은 트레이서빌리티를 올리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플랫폼적인 운영 환경 같은 것들을 도구 또는 환경으로서 구축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실제로 MSA가 빛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탄주팀에서 실제로 구현하셨던 국내인 MSA 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IoT 애널리틱 사례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그 레퍼런스가 없으셔서 일단 정확한 명칭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국내에서도 실제로 MSA를 도입한 엔터프라이즈 고객군들이 많으시다는 것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혁신하는 기업들이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까 아마존 닷컴 같은 그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라 모노리틱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발전이 되면서 계속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지금의 혁신 기업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초반부터 원래 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존 닷컴도 96년에 나왔고 넷플릭스도 되게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실은 그런 원래 갖고 있던 온프리메스에 있던 구조 아키텍처를 그대로 갖고 올라오면서 조금씩 빠르게 변화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해당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는 MSA 아키텍처가 구축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를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고객분들 만나셔도 항상 사례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자세하고 디테일한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실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애자일한 IT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실제로 유익하셨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저 MC로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애자일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느꼈던 것은 팀과 문화와 기술이 일단 전반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 어떤 특정 벤더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특정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소싱을 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서비스를 빠르게 만드시는데 그리고 배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패널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기술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저희가 고민을 들어드리고 또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 이후에 언제라도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피드백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패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미스터 디지털 쇼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